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뭐 일본 보고 뭐라 뭐라 하지만 참 일본 같은 나라가 옆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적도 많지만 정말 여러분들 좋은 나라지 않습니까? 한국보다 최소 10년 먼저 가니까 그 일본만 잘 연구하면 뭐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일본만 보면은. 일본의 도시바 반도체가 왜 망했는지만 보면 답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이 고령화를 어떻게 이름 대처하는 걸 보면 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은 진짜 반면 교사입니다. 올라갈 때도 교사였고 내려갈 때도 교사였고 정체될 때도 교사인 거죠. 한 신문의 의학 전문기자가 일본 도쿄 탐방기를 적어놨네요. 한번 보시죠. 늙어가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이제 며칠 있으면 아마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이 20% 되는 모양입니다.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65세가 되는 거죠. 10년 뒤에 일본처럼 30%를 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회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걸 럭보 기사처럼 제공했는데 우리 함께 여러분들 주는 생각할 거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국 사회가 2025년 무렵에 10명 가운데 이 2명 맞죠? 전체 20%니까 10명 가운데 2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65세 이상의 천만 명 정도 살아가 되는 겁니다. 고령층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재정 부담도 늘어나지만 개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회가 된다는 걸 뜻하는 거죠. 나이 같은 분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현상 유지를 그냥 원하니까 일본은 지금 65세 이상의 30%. 2035년이 되면 지금 일본처럼 우리가 65세 인구가 30%가 되는 거죠. 일본이 65세 이상이 지금 우리처럼 20%가 넘어서는 것이 2005년이니까 우리보다 20년 정도 앞섰던 겁니다. 20년이 그다음에 10년 후 줄어드는 거죠. 지금의 한국은 일본의 20년 전이고 지금의 일본은 한국의 10년 후고 전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로 온갖 사회현상과 문제를 겪은 일본인데 그들이 20년에 걸쳐 겪은 사회변화를 우리는 10년 안에 겪어야 된다니 아찔하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이 다 나오는 거죠. 두 나라는 사는 문화, 먹는 방식, 가족 구성, 노동 구조가 유사하고 문화는 좀 다르죠. 우리는 좀 이렇게 함께하는 걸 좋아하고 이 사람들은 밥도 혼자서 먹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본의 초고령사의 성공과 실패를 보고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배워야 된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65세 인구 늘어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죠. 2025년에 천만이 돌파하니까 이걸 다 누가 먹여 살릴지 참 고민이네요. 생산력 자체가 떨어질 테니까 뭐가 파이가 커져야 여러분 그 다음에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의자왕국. 서양은 좌식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의자 문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좌식이고 좌식문화가 이제 뭐 허리라든지 무릎 같은 데 많이 부담을 주는 그런 거죠. 서양은 여러분들은 어느 집을 가든지 간에 구석구석에 여러분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꼭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일본도. 일본은 의자왕국이다. 엘리베이터 안에도 의자가 있는 겁니다. 큰 변화인 거죠. 서양집을 방문해 보면 구석구석에 딱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보행이 늦어지니까 고령자용 버튼이 만들어지네요. 그 다음 낙상사고가 맞는 거죠.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좀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화장실 같은 데 다 딱 위급시에 잡을 수 있는 걸 다 설치하는 게 좋죠. 미끄러지지 않도록. 화장실에 대개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 문턱 같은 걸 다 없애야 되는 거죠. 일본도 다 그런 거를 정부 차원의 캠페인을 벌리고 보조금도 지불해 가지고 집안의 턱을 다 없애는 거죠. 대개 이런 낙상사고가 집안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그 가운데 턱이 가장 위험한 거죠. 문턱을 없애는 겁니다. 그 이야기 드리니까 1960년대 이런 서양물을 빨리 받았던 한글 타자기를 만드신 공병우 박사가 미국 갔다 오면서 집에 턱을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턱을 문지방을 다 없애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 변기를 서양시로 바꾸지 않습니까. 사찰님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여러분들 중개상 변호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년에 가장 피해야 될 게 이청집에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여러분들 단청집고 이청집이 많지 않습니까. 무조건 노년이 되면 다 단청집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낙상사고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청집에서 내려오다가 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한 몇 달 전에 이란계 미국인으로 미국의 우주발사 계획에 크게 기여했던 분이 은퇴하고 집에서 여러분들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 참 알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집안에서 안전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낙상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문턱이라든지 또 이렇게 좀 그거 하신 분들은 화장실에 여러분들 안전장비들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느냐. 근력이 있으면 여러분들 낙상되는 상황에서도 조금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죠. 미국의 여러분들 보시면 단청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노인들은 대부분 단청을 원하지 않습니까. 낙상사고. 도쿄는 시내버스 속도가 30km랍니다. 우리는 지금 60km. 그렇게 이제 속도가 늘어지는 겁니다. 계단 내려오면서 많이 넘어지죠. 일본에는 버튼을 누르면 좌석이 창밖으로 나오고 버튼을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는 도요타 혼다 자동차가 있고 늙어가니까 열심히 걸었는데 결국은 노세가 오더라. 근육이 있어야 노세가 천천히 오고 인생 막판까지 세상을 돌아다닐 수가 있다. 근육장고, 근육저축, tv광고에는 근육단백질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초고령사에서는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특히 하체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하체 근육은 일정한 여러분들 강도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걷는다고 자동적으로 생기지는 않죠. 하체를 특별하게 여러분들 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은 자기가 잘 터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창회 모임이나 이런 것도 75시에 넘으면 대부분 시들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혼자서 즐겁고 유쾌하게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을 저축하는 겁니다. 근육을. 노인들이 하체 근육을 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운동이 뭡니까? 내가 닥터 AI한테 물어보니까 잘 이야기하네요. 의자, 스커트, 다리 들여올리기, 뒤꿈치 들기. 이 뒤꿈치 들기는 아주 안전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죠. 뒤꿈치 들기. 보조기구가 있으면 더 좋겠죠. 조금 이렇게 높게 이런 박스로 된 나무 박스로 돼가지고 좀 높게 돼서 거기 위에다가 하면 훨씬 더 상하 운동이 좀 더 강도를 줄 수 있겠죠. 근육 운동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조금씩 높여가면 하체 근육을 굉장히 키울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보면 이런 저런 거 있지만 가장 멋진 건 스커트가 최고인 것 같아요. 노인들도 스커트 운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좀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근육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많이 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근육이 몸이 여러분들 대단히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이 스커트 운동 같은 걸 계속하게 되면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죠. 젊은 사람들만큼 탄탄하게 근육을 관리할 수 있겠거든요. 이 스커트 운동이지 않습니까? 무릎만 앞으로 나오지 않게끔 주위에 엉덩이를 빼고 일자를 한 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폭을 좀 더 넓히고 스커트 운동 돈 안 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운동이죠. 하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낙상사고에도 시약해지고 자신감도 많이 낮아지는 겁니다.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육을. 돈이 안 듭니다. 뭐 헬스크럭 같은 데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집에 의자 잡고도 할 수 있고 그냥 의자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일하면 수시로 하니까 30분 50분 70분 이런 식으로 재미삼아가지고 하체가 튼실해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집중력도 챙길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하는 스커트 운동 세상에 귀한 것은 돈이 안 들거든요. 두 다리를 11자로 모양을 하고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을 가슴으로 길게 뻘거나 두 손을 모아 가슴 앞에 두고 허리는 쭉 빼고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면서 90도가 될 때까지 내려가주고 이렇게 여러분들 내려갈 때는 내쉬고 올라갈 때는 뭐죠? 들이쉬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근육 운동. 자 여러분들 오늘 2부 마치고 그 다음 주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주회 킹덤 북서에서 펴낸 좀 두텁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목마름을 가지신 분들이 가을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김추성 박사가 쓴 요한계시록 주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책이 조금 두텁습니다. 조금씩 읽어 나갔으면 완독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이 책에 비해서 얇은 책이 제가 쓴 이름 없이 삐또 없이 대단히 감동적인 미국 젊은 성교사들의 한국 헌신기를 기록한 책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7대 경합주에 속한 애리조나 원래 공화당 텃밭이었는데 몇 번 선거에서 이제 뒤집은 저기 있는 애리조나 존 맥케인 상원위원 돌아가신 존 맥케인 상원위원의 지역구였던 거죠. 애리조나 답사기. 그 다음 이제 어제 특별 광고를 한번 했는데 여기 이제 고추밭 작년 또에 햇살을 제공해 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제가 맛있게 먹었는데 올해도 햇살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공병호 tv를 열심히 보시는 분인데 제가 뭘 좀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광고를 한두 분만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께 이 특별 광고 공병호 tv의 오랜 시청자가 재배한 전홍약 품질 최상 고추가루 어제 핸드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어제도 괜찮고 오늘도 괜찮습니다. 010-9250-7355 일정 이상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택배비가 무료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고추가루를 사실 거는 기회가 있으시게 되면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있더라도 tv를 보다가 후원은 못하지만 햇살을 가지고 힘내시라고 그렇게 얼마나 마음이 고맙습니까 저는 햇밥이 햇밥이 그렇게 맛있는지는 이분 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